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 개정동의 한 지역조합 아파트 부지. 지난 2015년,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일반 아파트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다 된 지금, 땅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3천만 원씩 계약금을 낸 조합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평당, 시행사도 바뀌고, 건설사에서 다른 건설사로 바뀌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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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파트도 지금은 포기한 상태고요. 그, 들어간 계약금이라도 좀, 다는 아니더라도. 역시 2015년부터 군산시 제2정수장에 추진된 또 다른 조합 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발업체는 부지대금 190억 원 가운데 17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군산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00여 명의 조합원이 입을 피해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입을 했으니까 안전하다. 시에서 도와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체가 42억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진의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 계획 승인대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 모집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전혀 없어도 가능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토지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시가 3회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배출하는 피해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단지 안에 만들 계획인데요. 이 피해수 처리장의 위치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가 2017년부터 천억 원가량을 들여 만들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 77만 7천 제곱미터 부지 조성 공사가 곧 마무리되는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제가 사이는 이곳은 산업단지의 끝단입니다. 남원시는 이곳에 하루 2천 통가량의 오패수를 처리할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 있는 오리고기 가공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이 폐수처리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26년 동안 한자리에서 오리 가공업을 해온 영농법인은 폐수처리장이 코앞에 들어서면 피해가 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어렵게 받은 식품안전관리, 햇섭 인증이 취소될까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공청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급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서류를 안 받아줘요. 그걸 안 거치면. 반면 오리고기 업체 측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도 우리하고 한 번 대화한 적도 없고, 여기다 폐수처리장 상상치도 못했지 우리는. 남원시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오리고기 업체와 일부 주민들은 폐수처리장 공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왕궁축산단지의 축사 매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축사 매입 범위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의 수질오염원 발생 지역의 토지협의 매수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면적은 52만 제곱미터로 현재 39만 제곱미터까지 사들여 75%의 매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락도와 익산시는 올해 123억 원을 투입해 4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들여 매입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9만 제곱미터입니다. 전락도와 익산시는 2022년까지 266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축사도 모두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업축사를 남겨놓을 경우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서 완벽하게 이참에 완벽하게 언급 문제를 정리를 해버리면 언급 문제는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축사를 사들이면 2011년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세울 당시에 목표 매입률 80%를 달성하게 된다며 나머지 추가 매입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예산에 반영하거나 계획을 세우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그 추진 현황을 봐서 향후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확보해 놓은 시간은 5년. 이 기간 동안에 미온적인 환경부를 설득해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를 모두 정리할 수 있을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농가는 달갑지 않습니다. 작물들이 때 맞지 않게 웃자라고 병해충 발생 우려도 높아섭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파르테야 할 보리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눈 대신 비가 많이 온 포근한 겨울, 물을 많이 먹은 보리가 고사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평소 때는 파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뿌리 활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확이 아마 반절 이상은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잎도 때이르게 웃자라고 있습니다. 포근한 기온 속에 마늘잎이 계속 나오고 겨울비로 수분이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스펀지 마늘이 될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꽃봉오리가 작년 이맘때보다 두 배나 큽니다. 따뜻한 겨울은 배나무의 겨울잠도 일찍 깨웠습니다. 벌써 속살을 드러내고 꽃을 틔우려는 봉오리도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한파라도 들이닥치면 어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병충에도 걱정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물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동절기가 돼서 껍에 물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야 하는데 모든 병해충이 얼어야 하는데 얼지 않고 따뜻하니까 그대로 생존하고 있어요. 겨울잠에서 깨, 눈이 트는 바라기에 이른 과수는 철저한 보온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해 농사를 지으며 보통은 한시름 쉬어가는 계절.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며 농민들은 걱정이 깊어집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군이 관용차로 친환경 수소전기차를 도입했습니다. 남원시가 저소득 노인들에게 목욕탕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관용차로 친환경 수소전기 승용차 한 대를 처음으로 구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안군은 수소충전소 완공을 서둘러 민간 수소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수소전기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부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안군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는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금평저수지 둘레길인 금평격길을 야간에도 찾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금평격길은 3.5km로 김제시는 나무를 추가로 심고 쉼터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금평격길 경관조명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며 수변 생태숲이 완료되면 모악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탕 무료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한 명당 10장이 지급되는 이용권은 남원지역 목욕탕 15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실군의 군부대 지원 사업이 군과 지역사회 상생 우수 사례로 국방부 홍보물에 소개됩니다.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사모사단 등 지역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 외출 차량과 작은 영화관 관람료 할인 등 7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서해안 최외곽에 있는 섬, 군산, 직도의 서쪽 끝에서 반경 5.5km까지의 해역을 수중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공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해수부는 1년에 약 220일 동안 진행되는 사격 훈련으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돼 이번에 처음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중 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같은 수중 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플라즈마 공법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범사업 계획이 진통 끝에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박병술 의장이 직권 상정한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2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안은 지난해 3차례나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되거나 유보처리됐습니다. 전주시는 지금의 소각시설 내구 연안이 2026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공법인 플라즈마 공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시의원은 경제성이 낮고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전주시 효자동 숙고개로 일대 전기 공급이 10분가량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신호 등 20여 대가 꺼지고 아파트 2천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완주 9도, 전주와 익산 8도, 무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11도 안팎을 보이며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한 차례 비예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JTV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요촌동 구수동 마을 주민들이 51만 원, 완주군 이서면 개태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완주군 봉동읍 하장기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진안군 동향면 내금마을 주민들이 29만 7천360원, 진안군 동향면 외금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진안군 동향면 상향마을 주민들이 10만 3천250원, 남원시 인월면 성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